꿈은 이루어진다. 비트코인 반감기 69% 법칙 바닥 근접 신호. 비트코인은 지난 2월 4일 77만 4,900번째 블록을 채굴해 3차 채굴 보상 반감기에 69%에 도달했다. 팔로워 13만 5천명을 보유한 트위터 계정 루트는 7일 과거 비트코인 반감주의가 69%에 도달하면 대체로 비트코인이 바닥에 도달했다는 신호라는 트윗을 올렸다. 블록체인 닷컴 데이터에 따르면 비트코인 채굴자 F2P은 지난 4일 77만 4,900번째 블록을 채굴해 6.25 BTC의 블록 보상을 받았다. 거래와 관련된 0.37065328 BTC의 보상을 확인한 뒤 비트코인은 3차 채굴 보상 반감기에 딱 69%에 도달했다. 이에 따라 다음번 반감기는 2024년 2분기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비트코인 반감주기는 채굴 보상이 21만개의 블록마다 채굴 보상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것을 가리킨다. 현재 네번째 반감기는 64,000 블록이 생성되어야 하고 그때가 되면 채굴 보상은 6.25 BTC에서 3.15 BTC로 줄어든다. 블록 템포의 보도에 따르면 Y차트의 6일차 데이터에서는 현재 비트코인 공급량이 1928만 BTC로 전체 2.100만개의 약 92%가 채굴된 것으로 나온다. 비트코인이 4차 반감기에 접어들면 채굴 가능한 비트코인은 6.25%만 남게 되고 비트코인 블록 채굴에 따른 보상이 줄어들면 채굴자에게 또한 어려운 시기가 올 수 있다. 통상 반감주기 69%에 도달하면 BTC 바닥 신호. 비트코인 매거진과 암호화폐 브로커 BTC 다이렉터가 지원하는 트위터 계정 루트는 7일 비트코인이 과거 반감기 이후 수개월간 강세장을 맞이했지만 사상 최고치를 돌파한 뒤 급격하게 하락했고 비트코인 반감기가 69%에 도달할 때 바닥 신호가 나타났다. 그렇게 보면 비트코인은 현재 바닥으로 도달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코인 마켓캠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8일 오후 6시 9분 현재 지난 24시간 동안 1.03% 상승한 23,192달러에 거래되고 있다.